자 이번에 할 게임은 서바이벌 프렌즈구요 예전에 종종 즐기곤 했던 배틀로얄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요 근래에 정식 출시를 했구요 게임 가격은 무료로 풀렸습니다 최근에 잠깐 플레이를 했는데 많은게 바뀌었더라구요 일단은 간만에 서열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보면은 예전에 바랐던 그 수탁 에디션 그게 사라졌더라구요 업데이트 되면서 그 제 추억도 사라졌어요 그러면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매치 내가 방 만들기 훈련장 튜토리얼 빠른 시작을 할게요 오케이 지금이 대기실이고 일단 보면 넵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건물 디자인이나 이런 주변에 그... 배경도 바뀌고 느낌은 거의 비슷하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 깔끔해진? 지금 10명이 들어왔네요 10명 일단 첫판부터 제가 서열 정리 좀 할게요 아 그리고 저기 혹시 방송보는 시청자 있으면 방풀하지 마세요 저기 죽습니다 고소할거에요 일단 아이템들도 여러개 생겼거든? 대표적으로 이거 스턴건 스턴건은 다가가서 찔러주면 이렇게 스턴도 걸리거든요? 두번 쓸 수 있어 두번 이런 건방진 애들도 이렇게 저기 해주면 아주 좋아 죽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에는 게임 시작되면 랩에 뿌려져있는 다섯개 열쇠중에 하나 챙겨서 캐비네를 열어야 됐거든요? 무기 챙기기 위해서? 근데 그거 사라졌어 어 열쇠 얻는 방법이 헬기가 오면 그때 열쇠 주더라구요 그거 챙기고 열어야 돼 해보자 일단 아이템 빨리 챙겨주고 주사기, 스턴건 근접무기 시료키를 일단 챙겨야돼 일단 나중에 봐준다 내가 아 참아 참아 내 성격 저기 막 드러내면 안돼 바로 아 일단 빠지자 파밍이 많이 되어있었 야 된단 말이야 바로 다가가서 기 모으면 이제 이거 뭐냐 이렇게 기 모을 수 있거든요? 아 나 왜 이건 기 안 모아지나? 쪼건 기 모아지는데? 응 안맞아 앗 야 담궈 담궈 야 잠깐만 나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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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담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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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담궈 담궈 아아 잠깐만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오케 오는순간 담가버려 저거 아 어디 치료할라고 어디 치료할려고 어디 치료할려구 어디 치료할려구 어? 오케 컷 한마리 컷 한마리 컷 한마리 컷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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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야 얘 잡아 얘 잡아 일로와 개피 응? 너 개피지? 일로와 어디갈라고 죽을라고 장난하는거다 어? 어 일단 빠져 일단 빠져 열 명 남았네 응? 그리고 열쇠가 없어도 케빈에 내구도가 있거든요? 저거 부수면 총을 얻을 수가 있어 어 내구도 지금 1781 남았죠 여기서도 부술 수 있거든? 몰래 부수면 돼 눈치 못채게 조심해서 가는척하면서 돌아가지구 아 이거 기름 이제 미끄러진단 말해 조심해 티백인걸래? 뒤질라고 응? 일로와 일로와 이게 미쳤나 이게 어? 일로와 일로와 티백인거래? 지금 헬기 떴다 헬기 이제 곧 있으면 뜨거든요 헬기 헬기에서 열쇠준단 말이야 그거 챙겨야돼 여덟 명 남았다 내구도 1200 남았어 뭐앗 헬기 어차피 지금 못타 어 괜찮아 견제하는 애들이 많을거니까 왜 아무도 견제 안하지 어 애들 온다 모인다 모인다 난 그사이에 이거 부수고 야 막아 막아 아 이것도 슬금슬금 오는거 보소 앟 이게 미쳤나 이게 미쳤어? 어 헬기 지금 갔다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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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잡아야돼 야 진짜 막아 야야야 비켜봐 아 여땟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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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학살이 일어났다 아아 저거 막았어야지 아니 뭐하는거야 너 뭐하는거야 너 뭐하는거야 응? 뒤지고싶어? 응? 어 누가 이기나 해?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 나 치료킷이 없네 지금 들고 인사 거의 뭐 지나가면서 하이파이브 하듯이 한 대씩 때릴라 그러네 어? 누굴 죽인 다음에 파밍해야겠다 어 여기 하나있다 어딜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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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어딜 어딜어딜 어? 어딜어딜 어딜 아 아씨 이거 맞췄어야 했는데 아 깜짝 아아아 이거 써버리면 안 돼 아씨 근접무기인줄 알고 썼네 아니 던지는건 야 잠깐만 핵이 막아! 누가 견제하고 있지? 저격이 많아 많아도 어? 내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고 인원이 좀 줄면 그대 나가는거야 저거 올려다가 그냥 돌아가는거 같은데 아야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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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새 누구 한명 쓰러졌다고 달려가서 뚜둘기에 펠려그러네 어? 참아 참아 지껏으로 은은하게 한번 스윽 지나가는거 보소 어? 야 나가 서서히 여기 애들 모이기 시작하네 어? 야 저기 왜 막냈네 아무도 없어 어? 어 도망가 야 진짜 막아! 어이C 어 얘들아 잘있어 형 갈게 수고했어 잘가앗 아 개깝이 완전 나가는거였는데 애들 애들아 잘있어 형 갈게 아 아아 뭔소리야 이거 아아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이 개피 아 열쇠! 아악! 아 내가 재겼어야 되는데 아아아아 잠깐만 아아 잠깐만 나 기름없나? 야 저거 잡아! 나 이거 왜이렇게 많아? 아이씨 몇개야 이거 아! 피없으니까 열쇠 버리고 트였다 저거 열쇠 아직도 쫓기고 있어 퀫 utan 그 퀫 83 x3 어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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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얘 아 뭐 야 뭐야 이거 아 아니 그 사이에 누구나 갔어 아 말리지 마셈 진짜 1등한다 와 스틀 인간미 없이 너무 어 머 씻게 1등 한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바로 1등 할꼬니까 어디오려구 어디오려구 넌 거기가 어울려 흐으으으으으으우 흐으으으으 아 일단 목이책여 근접목이 아 בא 어이 집주인이요 아 아 어어 실례수 실례수 , 실례수 어이 집주엔 집주인이었네 거기서 거역 그냥 냅다 저기 어 밟는 소리 나니까 뛰어 오는거 무송 뭐야야 야 꺼져 흐흐흐흐흐흐흐 쓰읍 내려와! 아잠깐만! 아잇! 기름 째!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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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던져 이렇게! 뭐하는거야 얘들아! 어? 얘들아 잘했어! 아 나 위압해 위압해 대단해 저기 위에 신경 쓰고있어 치료해 됐어 오케이 됐어 휴흐흐흠 미췄다 여기 어? 얘들 걔만해 죽고있어 아 비켜 봐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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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아아아악 너는 다 뒤졌다 이제 야 꺼져 꺼져 다 죽.. 야! 꺼져! 꺼져! 안 꺼져? 어? 너네 뒤졌다 진짜.. 나 일단 치료.. 오기만 해.. 다 죽어.. 일로와, 일로와 여기 숨어있는 놈 일로와! 암탉 일로와! 다와! 야! 나 18발 남았어.. 어? 오기만 해.. 나 이번에 1등한다 진짜로 오기만.. 오기만.. 오기만 하라 그랬지.. 어? 형 애임 아주 끝내주는 사람이야.. 어? 뭐 이번에는 뭐.. 이겼다고 볼 수가 있지.. 응? 발자국 소리 들리.. 들려.. 어? 어? 형 갈테니까 오지 마라.. 오지말라 그랬어.. 어? 형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어? 어유 뭐하냐야 뭐해 어? 야 얘 총알 20발 갖고있네? 미쳤네 시체파밍 다 해놨네 어? 10발 야 이거 무조건 이겼지 어? 가라 오 닉네임이 악마가 온다 어? 뒤에서 막 뭐 날라오네 오 스탑 우리 친구 뭐하나 한번 보러 갈까? 응? 그거 들고 뭐하려고 뭐하려고? 어? 수금아 뭐하려고 어? 야 나머지 다섯명 다 나와 야 일로와 수탉 뚝배기 일로와 너도 일로와 어? 도망가봐야 어? 나한테 죽게 돼있어 응? 내가 서열 정리한다 그랬죠?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어? 이렇게 손쉽게 했잖아요 어디에서 발자국 소리 들리는데 여기 건물 안에 있는거 같은데 어 이 자식 노리고 그어어어 아아아아아아악 아앗 아암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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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악 아아아악 2번판에 1등할게요 아니 아까 사실 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야 할까? 총으로 1등하는 사람이 어디있나? 치사한거지 어? 생각해봐 정정당당히 이겨야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일부러 저기 죽은거에요 너는 다 뒤졌다 이제야 파밍을 다 해놓고 그래도 감 잡았어 헬기 있는데 무조건 가서 열쇠 챙기는게 무조건 저기 개꿀 팁이야 아야야야야 지금 싸우면 안 돼 지금 싸우면 안 돼 이게 뭘 모르네 어? 유비야? 열심히 혼자 저기 까고있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 뭐 어떤거 하고 계셨어요? 예? 어떤거 어떤거 내가 해드릴게 응? 힘들었을텐데 어디 막 발자국 소리 들린다 했다 어? 헬기 좋은다 어디어디어디어디 아 어디여 아 얘들아 수고하고 고생하고 아 얘들 아 얘들아 수고하고 꺼져라 헬기나 마킹해라 휴 다행이다 아 이거 호시탐탐 노리네 이거 미쳤네 아주 정신을 못차리고 아 수고하고 얘들아 아 고생하 아 잠깐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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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잠깐만 누구 총 챙겼어 뭐야 아 그거 깠나보네 너 진짜 뭐하냐 야 아아 야 개님탁 패닉도 있네 이거 나한테 총 줘 아씨 하지마 하지마 아 하지마 저거 이 하.. 꺼쭈어 이렇게 꺼쭈어 총 버리고 탄다 총 저거 먹어야 돼 야 저 잡아 와 낚시였네 저거 어? 가는 척 한 번 아아 저 잡아! 어 꺼져 꺼져! 어어? 아 아 씨 일로와 야 일로와 다 일로와 다 일로와 다 일로와 아 아 으아 Señor 아 아 휴휴휴휴 쓰 쒸 아, 저거 내꺼였는데 아, 4명밖에 안남았어 아, 나 후추통 이기나, 나이스 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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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씱 으어!!! 너무 더운 좀 더운 Cumming 아아아아.. 수준으로 이제 수준 어느 정도인지 알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